여기는 신태방역과 구로디 달력 사이에 있고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릴거에요. 10분이면 될 것 같고 남부순환도로랑 가깝습니다. 보시다시피 건물 자체 연시가 아주 신식구이고 위에 수납공간이 아주 잘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. 가격이 1000에 40 1000에 40에 관리비 5만원입니다. 옵션은 풀옵션이고 이런거는 건물 자체가 깔끔한걸 찾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집이죠.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도 다 수납장이고 전자레인지까지 풀옵션입니다. 전자레인지까지 풀옵션이고 이 벽에서 저 벽까지가 2m 80 나오구요. 여기 창문에서 저게까지가 3m 나옵니다. 그래서 깔끔한 건물 중에서 1000에 40 중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는 임대인분이 2년 계약을 원하셔가지고 그거는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원하시는 건 2년 계약이십니다. 그래서 이 에어컨에서 이 벽까지가 2m 80 이니까 보통 침대가 2m 잖아요. 80정도 공간은 또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. 반지에 아니고 지상층입니다. 그래서 깔끔한거 찾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집입니다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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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